여러분 안녕하세요. 뇌어석의 지휘교실 28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이번 어비치의 도나우강의 잔물결 이 전곡을 한번 이렇게 쭉 훑어보는 그런 시간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멜로디 부분만 따왔습니다. 멜로디 부분만 따왔는데 여기에 간주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멜로디가 실제로 이제 낮은 음에서 나오는데 그냥 편하게 이렇게 이렇게 계속 흥렵이 있어요.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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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빻빻빻빻빻빻 빻빻빻빻했던 자 어떻게 밑에 이렇게 딱 꺼내세요. 그 나머지 파트에서 나오는 소리는 신경쓰지 마세요. 그냥 따라 붙는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신차가 없어졌네. 그리고 편하게 따디라딴딴 따디라딴딴 따따라딴딴 따따라딴딴 따박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는 이렇게 하지 말고 따따라딴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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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이 드라마에 나는 먼저 시간에서 약간 빈 왈츠템포다 그랬는데 왈츠템포다 그랬는데 왈츠템포다 그랬는데 아직 왈츠는 안남았어요. 자 그냥 이렇게 따디라딴딴 두 마디를 묶어서 한 도형에다 집어넣어요. 그루핑을 했습니다. 두 마디를 한 비팅에다 따따라딴딴 한 마디 두 마디에요. 따따라딴딴 그 대신 액센팅된 음들은 조금씩 도드라지게 따따라딴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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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따라딴 아슴도 이거 다 뺐어요. 계속 아슴도가 붙어있어요. 여기가 중요해요. 빡 일단 끊어야겠죠. 빡 원칙대로 한다면 이렇게 여기서 반박차 설관하고 빡 빡 빡 빡 빡 빡 빡 빡 뒹 빡 빡 빡 빡 빡 빡 빡 빡 두 마디 빡 빡 빡 dagen 빡 빡 빡 그 다음에 빡 빡 빡 빡 빡 빡 이 라인 속에, 이 라인 속에 여기 들어가지요. 여기 사이박이죠. 자, 그럼 이 소리는 실제로 한 이 정도에서 나겠네. 실제로 소리가.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끊는 거는 여기서 끊을 수 있다고 여기서 끊을 수 있는 책입니다.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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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따라드. 빠밤. 여기서 끊는 게 좋아요. 여기서 그대로 경제할 수도 있지만 원. 그러면 그 다음에 윽빠바 할 때 이 비팅을 이 비팅을 적을 수 있는 공간이 안 나와요. 여기서 보면 갑자기 올라가서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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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 끊으면 얌. 빠밤. 이해하셨죠? 똑같이 끊는 것도 어디서 끊느냐에 따라서 다음 비팅을 생각하고 이 끊는 포인트를 저에게 두는 게 좋습니다.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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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 끊으면 여기서 얌. 빠밤. 얌. 펄시. 이거 치기가 좋잖아요. 여기서 끊으면 치기가 참 불편해요. 이렇게 올라갈 수도 없고 자, 그 다음 페라마타예요. 빠밤. 이거는 그냥 빠밤. 원. 투. 컷. 이런대로 하면 두 박자예요. 페라마타는 한 박자에 붙었으니까 두 박자 늘리는 거예요. 그런데 더 길게 늘리면 괜찮아요. 어쨌건 여기서 중요한 건 죽이되가 밥을 밑 잡고 있으면 술리스마 치는 칼렛야가 나오지는 못하죠. 내가 잡고 있으니까 자 페라마타 투. 페라마타 투. 컷. 페라마타 투. 투 컷 페르마타 투 컷 빠 여기서 카덴자가 나와야 돼요 이건 연주자하고 지휘자하고 호흡이 잘 맞아야 돼요 연주자와 지휘자가 딱 여기까지 끝나고 카덴자 손방에 쌓이에 들어갈 때 나와야지 지붕터로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러면 페르마타 페르마타 내가 마음대로 늘려 페르마타 컷 따라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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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ta Israelites 따라디라 따라디라디라 다 따라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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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는 솔리스트가 알아서 하는거에요. 신경쓰지 마세요. 그냥 비팅없이 기다리시는겁니다. 여기 솔리스트가 자기 표시대로 자기 감정대로 어떻게 보면 템포프리 바게 구애받지 않고 템포 르바터로 바게 구애받지 않고 쳐나가는데 거기다 비팅없이 웃잖아요. 그냥 기다리세요. 편안하게. 그 대신 이 음이에요. 다행히. 이 두개는 이건 사실은 카덴자에 있기 때문에 지휘자가 비팅하는건 아니지만 내가 여기서 이 소리를 끌고 들어가서 소리를 내주어야 되기 때문에 이 소리에 대한 일부 박자가 여기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휘자의 비팅은 여기서 시작되는거에요. 그러면 들어야 되죠. 솔팟 미 솔팟 미 솔팟 미 솔팟 미 솔팟 미 솔팟 미 미 미리 찍어주고 이거 찍어주는거는 솔 리스트를 위해서 찍어주는게 아니고 앙상블을 위해서 찍어주는거에요. 솔 리스트의 마디아금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4분의 4박자에요. 그러면 보겠습니다. 이 진행 한번 이제 지우고 진행 한번 지우겠습니다. 여기 한번 볼까요? 이렇게 이런 경우입니다. 124 오면 124 오면 124 오면 이렇게 돼요. 미 실제로는 이렇게 되어있지만 여기서부터 지휘자가 생각해도 돼요. 그리고 4분의 4에서 4일각이 나와요. 1 2 3 4 1 1 2 3 2 3 4 1 2 3 여기에 있어요. 1 2 1 2 3 2 1 2 3 1 2 2 2 3 2 3 1 2 2 3 3 3 4 1 4 4 4 4 5 5 5 5 6 7 이 연주자는 이미 미소리를 내고 그냥 쉬는데 지휘자는 미소리를 받아서 자기 능력껏 끌고 있으세요. 미 끌고 있으면서 이걸 생각하세요. 조금 어려워요. 이걸 생각합니다. 미 미 미 미 미 미 그럼 이 미 위치를 여기서 미 를 잡아주면 미 미 이렇게 올라가요. 그런데 이 정도 잡아주면 디라디라디라디라디라디라디라디라 딴라디라디라디라디라디라디란 여기서 올라갑니다. 장식금을 칠 때 손을 올리고 준비하고 미어스 하면은 따 따 따 미 따 미 따 미 으 따 곧 차 construī니까 띠 아까 곱 다 다 다 다발 다다 다 다다발 다다fit 다다 공x 그냥 육수 다다류라 디 디 를 다 단 여음도 이제 어려워요. 여기도 이제 지나갔으니까 이 비팅. 여기 넘어가는 비팅입니다. 여기서는 4분의4로 넘어가는 사이박. 사이박으로 보시고. 여기 사이박이고 사이박 되는 한마디. 여기를 지우고. 여기를 다 지우면 되겠네요. 보겠습니다. 여기는 무난하죠. 보세요. 1,2,3,4, 출발. posal자 social 잠시. 다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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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눌러줍니다. 쉬 따리다 쉬 따리다 쉬 따리다 그러면 이게 잘 안나오죠 왕따다라 여기가 걸려왔죠. 쉼표 정신 그다음에 엔 루시 루시 도시 앞에는 말탈이가 그 라인이 네번째 라인의 와이 예요 여기서 쓰면 이 라인 자리로 이게 비록 방박자의 심표지만 스피만 집힌 놓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올라가세요. 그러면 이 라인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 라인을 합리적으로 만들어야 돼요. 스핀이 없어서 이렇게 안올라갔죠. 그냥 여기까지 올라가서 그레이질 여기서 도시 페르마타가 나올 수 있죠. 원 예라다라디 도시 여기에는 페르마타 붙어있으니까 도시 이렇게 둘로 분리시킵니다. 라스트 도시 도시 페르마타 도둘 시 도시 둘 콕을 눌리니까 도 둘 시 둘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도시 에는 비 PRE 비팅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일단 윌루가 넘어가면 그 담부턴 쉬워요. 토 시 를 조금 더 길게 되었어요. 토 똑같은 편이었는데 시는 조금 더 라인을 많이 둡니다. 토 시 그 다음에 이게 4분의 3 박자죠. 어떻게 연결을 하냐 한번 보겠습니다. 4분의 3이니까 여기에서 이 박자는 1 2 3 여기에 있어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얘기하는 빈 왈츠가 나와요. 빈 왈츠가 먼저 리프트라고 했죠. 쩌쩌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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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쩌쩌 라고 했어요. 리프트 왈츠 템포입니다. 자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 합쳐보세요. 도시 그런데 얘도 도시 그리고 이걸 합치면 또 나와요. 자 지금 이 방향으로 갔으니까 도시 그리고 이 박자의 방향도 이 박자의 방향도 이 방향으로 도시 계속까지 나와요. 도시 일로 오니까 이상해지잖아. 그럼 여기서 어떤 라인을 내가 합리적으로 만들어야 돼요. 이런 경우에 정답이 없어요. 어떻게 합리적으로 만들어 볼까요? 자 이거 거꾸로 생각하겠습니다. 자 거꾸로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을 거에요. 여기서부터는 4분의 3으로 바뀐것의 세번째 박자 미에요. 한 박자짜리 미 자 그러면 먼저 이거 생각해요. 일단 이 소리가 나오려면 이 소리가 나오려면 이 소리가 나오려면 4분의 3에서 4분의 3에서 4분의 3에서 이게 얘기방으로 나와야 이게 얘기방으로 나와야 여기서 이 박자가 나오죠. 내가 실시했어요. 미안해요. 왈치죠? 그러니까 나도 가끔 실시해요. 자 이거에요. 공딱딱딱 공딱딱 이건 실제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여기 있는 거에요. 실시했습니다. 아이언소리 자 공딱딱 공딱딱 따다다다 음 따다다다 라라라다 일으켜가죠. 여러분 이제 요것이 요음이면 자 예비방이 될 수 있는 것은 예비방이 될 수 있는 것은 인원으로 한다면 이렇게 하는 것이 예비방이에요. 이렇게 곡이 진행될 때 인투는 나빠요. 짧게 그냥 한 번으로 음 빠 음 빠 도시 음 빠 도시 음 빠 도시 도시 음 싸 은 짧게 도 난 달 도 난 도 도 도 도 시작 시작 시에서 잡았어요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꾸 라인을 내가 다시 그려드리는데 자 이 시하고 이 위인데 이 위는 여기에 있는 거고 이 시인은 페르마타예요 그냥 점이예요 잡은 거에요 이 위치에서 그리고 이게 예를 봐주겠네요 자 그러면 네 해결됐습니다 도 연주자 쓰리실 거에요 도 할 때 연주자가 띠라 도 할 때 띠라 도 준비하고 같이 시 시 같이 잡고 시 빰빠빠 시 시 시 시 시 페르마타 시 빠바바바밤 시 빠바바밤 빠바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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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죠 시 이렇게 포인트를 잘 잡아야 돼요 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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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설명하고요 자 여기에 들어줘요 띠라 어디 갔냐 띠라 띠라 할 때 띠라 소리대로 손 올리고 그 다음에 솔리스트가 시 할 때 같이 시 시 그리고 이제부터는 내 맘대로요 솔로 끝났어 시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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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이렇게 해봐도 괜찮아 시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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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죠 자 이제 이런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악보바 이게 있으면은 아 보이죠 아 여기 악보보 시면 괜찮아요 카페점 여유거점 컴 슬러시 r co 21 여기 악보 있어요 단위구강의 잠글결 악보가 다 나오니까 그걸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여기까지 해서 실제 악보상으로 다음 시간에는 17마디 이후 1리로 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단위도강 장군결 첫째 시간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 연결하겠습니다. 왈츠 템포는 굉장히 변화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앞으로 왈츠 치실 때 제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왈츠 템포는 절대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이렇게 가야됩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대учили 4대1 5대1 감사합니다.